엑소IN 무슨일이십니까? 어떻게 오셨습니까? 저희는 여기대표동지... 가 아니라 이제 사장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 대표님 우리 온 거 알고 전기불 다 켜놓은 건 아니겠지? 저 많은 물들이 밤새 켜져 있는 겁니까? 꺼지지도 않고? 와 이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는 거는 봐두 봐두기도 신기합니다 저는 이 존이 안 나가는 게 제일 신기합니다 야궁이 없는데 방빠도 따뜻한 것도 신기하다 맛있습니다 기록이 너무 힘든다 야 아유